취미 당신 너무 취미 있는 지 보고 그러지 마. 어쩌면 지금은 당신이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취미한테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어. 아무래도 우리 취미 아직 세인이한테는 미련 못 버린 것 같아요. 세인이 내서 내가 취미 생모 아닌 걸 문제 삼는다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겠다는 맘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포기한다고 해도 그게 어디 한순간 되겠어.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 매장 담당 직원 말이야. 취미한테 사귀냈더니 취미는 그냥 고은임 씨가 담당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우리 오픈때부터 같이 했던 직원이니까 한 1년 정도는 담당을 안 바꾸는 게 우리한테도 좋대. 내 생각도 고은임 씨가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고은임 사원이 할머니 손에서 컸다고 하던데. 네. 여기 가족관계란에 할머님들만 계신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럼 그 사원이 혹시 이세인 사원하고 같이 수습받던 사원 맞나요? 네. 고은임 사원은 우리 회사에서 이번 봄에 처음으로 시행된 유가족특례법으로 입사한 사원입니다. 그러면 가족 중엔 누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남편으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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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괜찮아? 왜 그러는데? 네 오빠. 네 오빠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 어서. 어머. 어머. 알았어. 바넬라. 이 꼴을 보자고. 그렇게 기를 쓰고 주민을 떼어낸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특별개발팀 오빠 경영수업에 일하는 거지? 나 그런 거 잘 몰라. 사장님이 하라니까 하는 것 뿐이야. 왜 그렇게 나한테 예민하게 굴어? 나 오빠랑 고은임 씨 인정하겠다고 했잖아. 오빠가 그랬지? 우린 친한 선후배 사이였을 때가 좋았다고. 그럼 그때처럼 그냥 편하게 대해주면 안 돼? 주미야.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길 바랄게. 진심이야. 이재인 씨가 자료를 꽤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기대할게요. 수고해요. 이재인 씨가 자료를 꽤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기대할게요. 수고해요. 얘가 왜 이래 진짜. 오빠는 아직 들은 얘기도 아니잖아. 다 필요 없고 내가 고은임인지 뭔지 만나서 결판을 낼 테니까 저를 비켜. 좀 이러지 마. 회장님 며느리가 회사에 쳐들어와서 여성원한테 그런다는 게 말이 돼. 니네 오빠가 사별료를 만난다는데 그냥 두고 보라고 나는 그럴 수는 없어. 오빠 회사에서 경영수업 받을 거라면서. 엄마 이러다가 오빠 열 받아서 다 때려치우겠다 그러면 그때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좀 제발 진정해요. 내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사별료라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어떻게 해. 아니 거야. 유미 아줌마가 뭐 잘못하셨겠지. 그렇지. 주미 엄마가 뭘 잘못한 거겠지. 그래. 만약에 진짜면 누가 봐도 주미 언니가 훨씬 괜찮은데. 오빠가 이상한 거지. 아우 세인아. 이럴 때 있으록 차분하게 생각해야 돼. 확실하지도 않는 일 같고 괜히 오빠가 몰아붙이면 엄마랑 오빠 사이만 나빠질 수 있다니까. 그래. 세라 니 말이 맞아. 알았어. 나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얘기 들었나요?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 사장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그 정도는 미리 알아봐야죠. 저희 회사에서 제공한 담보로 사찰을 쓰셨더라고요. 그건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 사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건설 사업이 자금난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는 건 아직 모르고 계시죠. 최 사장님께서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당연한 일이 되고요. 본부장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면 당장 자금 회수하려고 드실 텐데 그럼 최 사장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지시겠죠?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최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만 하시면 돼요. 본부장님께 계속해서 자금 조달 요구하세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 이 사업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머니. 너 오늘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니? 집에요? 그래. 내가 너한테 기니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내가 나갈까?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 주미야. 내가 오늘 너 만나서 꼭 확인할 일이 있어서 그래. 어머니 혹시 고은 임시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출발할게요. 그래. 주미야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백 퍼센트 확실한 건데. 일을 어쩌면 좋아. 그래. 아니 무슨 공사 자금이 또 필요한가? 건설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두 달 후엔 두 자금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힘드시더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본부장님 일을 도왔다던 직원한테 다시 부탁 좀 해 보세요. 본부장님. 이미 들어간 자금이 만만치 않은데 여기서 관료분 억울하시죠? 알겠어. 내가 알아보고 전할게. 저 확인해봐나? 최준영 사원 건 말이야. 전통문 잡힌 거 확실하대? 네. 오늘 경찰에서 연락 왔다고 합니다. 알았어. 나 가봐. 아주 그냥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제가 혐의 벗었으면 된 거죠 뭐. 일지가 조작됐다는 건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진영이 널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증거야. 그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놔야지. 전 그냥 아저씨가 이 정도에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가 자꾸 제 일 신경 쓰시는 거 회사에서 별로 안 좋게 볼 거예요. 저 그런 거 싫습니다. 아저씨가 저 생각하시는 마음 잘 알지만 제 입장에선 아저씨가 저 때문에 곤란해지시는 거 싫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저씨 배로 본사 들어왔다가 너 생각나서 잠깐 내려와. 할 얘기 있어. 나 지금 새로 시작한 일 때문에 현장조사 나왔는데 할 얘기가 뭔데? 그냥 뭐 기분 좋은 얘기. 너 퇴근 언제 해? 내가 저녁 살게. 여기 일 언제 끝날지 몰라 준영아. 그럼 뭐 일 끝나면 전화하던가. 뭐해? 빨리 안 오고. 알았어요. 준영아 미안해. 전화 끊어야겠다. 어 알았어. 그럼 나 어떻게 해. 나 연락 기다린다. 어. 나중에 통화해. 응. 일주일에 한 번씩 유아 요리학교가 진행되는데 여기 주말 농장에서 경작해 채취한 재료를 이용해서 요리학습을 진행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의식을 심어줄 수 있겠다.